용다리 민영아씨 김현정씨가 자신의 이름을 건 특별한 포스터 촬영에 나섰습니다. 그녀에게서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려한다고 하는데요. 이분에게서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김현정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여자 김현정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요. 제가 음식으로 나와서. 음식이요? 네. 김현정 샌드위치가 나왔거든요. 샌드위치 이름이 김현정입니다. 바로 이 샌드위치가 김현정 샌드위치입니다. 정말 김현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길고 잘 빠진 샌드위치죠?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딴 음식을 갖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웬만하면 먹는 거에는 제 이름을 안 보셨을 건데. 책임감을 갖고. 이 샌드위치와 김현정과 가장 닮은 점은요. 길다. 먹을 게 많다. 칼라풀하다. 살짝. 이게 말로만 됐다. 현정 샌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샌드위치가 조금 더 이렇게 길기를 바랬는데. 여기 샌드위치를 이렇게 딱 보시면. 우와. 내가 좋아하는 햄과 토마토와 오이 피클과. 이태리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이름을 내걸고 온 국민의 건강 도우미로 나선 김현정 씨. 앞으로 웰빙 미인하면 단연 김현정 씨가 꼽히지 않을까 싶네요. 옥주현 씨도 얼마 전에 웰빙 버거 CF를 찍으셨어요. 어떻게 누가 더 몸매적으로 봤을 때 요즘. 저는 사실 옥주현 씨 다리를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옥주현 씨의 몸매 그리고 날이 갈 수 있고 성숙한 성숙미에 대해서 정말 감탄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한 표 주세요. 동료분들이 예뻐졌다는 소리 되게 많이 하시죠. 지겹습니다. 지겹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뚝려는 아니었거든요. 아, 물론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 많이 뺀 줄 아시더라고요. 머리만 좀 붙였을 때. 김현정 씨의 트레이드마크인 긴 머리카락과 긴 다리. 여기에 샌드위치까지 추가되겠는데요. 김현정 씨 이름을 내걸고 판매하고 싶은 상품이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저는 샌드위치 분들 지금 버거지나요. 아유, 왜 그러세요. 어, 굳이 뭐 팔고 싶은 게 있다면요. 소고. 향수. 오, 예. 뭐, 기타 등등. 뭐, 스타킹이나 다리 제모 용품 이런 거. 다리와 관련된 제품. 제모요? 저는 별로 철이 없으면 좋겠네. 다리가 너무 예쁘시니까. 어, 날 느끼네. 그러게 나 같은 여장들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 느끼세요. 우리 와일드웬의 시청자 여러분. 요새 시원한 음악으로 시원한 노래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요.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밥보다는 빵이 좋으신 분들은 김현정 샌드위치를 한 번만 맛보시는 것도 한 번쯤 맛보시는 것도 좋을지 않을까. 혼자 드세요. 김현정 샌드위치. 뜨거운 여름 김현정 씨의 신나는 리메이크 앨범과 영양 만점 샌드위치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수원한 음악과 영양 만점 샌드위치. 재가입고 싶어서 저도 사라있는 문자입니다. 감사합니다.